무장을 밴하시킵니다 무장을 밴하시킵니다 못참호 잘못 눌렀다 못참호 미친 뭐지? 이상한데? 아니 왜 공격 카드 안 나와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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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 아하 내 벽돌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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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ank 1 Rank 2 Rank 1 Rank 1 Rank 1 1 1 1 야아 뭐지? 3M인가? 돌겠네 왕란났으면 잡을 수 있겠다 왕략 왕략 10 14 5 어떻게 수비카드 이렇게 많은데 쓰레기 게임인가 봐 아아 나 진짜 아이 덱에 수비카드밖에 없는데 이러기야 미친 게임이래 이거 좋네 개 어이없네 이걸 진다고 아니 덱에 수비카드밖에 없는데 공격카드만 잡히는게 말이 되냐 말이 되지 개같은 게임 쓰레기 게임 목소리로 1 2 점점 2 2 2 3 lerde art 음 할 음 음 음 음 음 음 커피 당신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50컷 아이고 아이고 반 이상 걸면 잃어버리는 저주에 걸러불었어 우우 아이고 어이가 없네 올인 아 진짜 어디 갔네 이거 지옥 부려서 무모한 돌진이 나오는 바람에 적도를 못간다고? 쓰레기 게임 걸렸다 안될까 헤브 자신 안되고 왈 먼저 알파 피에는 피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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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어 무감각이냐 멤버쉽카드냐 아 무감 봤다는거 같은데 그래서 못박어 드름 제발 아 몸박 하나만 있으면 그냥 다 잡는건데 아니 몸통 박치기를 왜 카드 먹어야 할 수 있냐고 그냥 해 임마 들이박어 아이고 에반드 파랑 뭐하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로 가까 엘리트는 좀 쫄리는데 답이 없을 수가 있어 아 일반 못간다 어디로 카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매우 환한 아이언클래드 화가 납니다 파괴특 오식태운 앗 서순 웬춘 다 인공물드 아이언클래드 안개돌파 힘 0인데 아이언클래드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아이언클래드 몸박 몸박 몸박도 없으면 엘리트 몸박도 없어도 엘리트 가는거 몸박도 좀 용기를 내 용기 있는 자들 엘리트 죽은 몸박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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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박 몸박도 몸박ン 몸박도 몸박도 탉 몸박도 몸박는 star 몸박도 어... 두메퐁 포션 여기서 먹자 얘네들이 제일 어려우니까 얘네한테 먹는게 맞아 옥스는 허접이고 어... 아니... 아니... 사신 필요없지않나 예의사항 들고 갈까? 나는 예의가 없다 와... 와... 아 아 벅 제물 노상목 유물 왜케 없어 상점주의 성대모사 허허 16분 전에 들어왔네 허허 으아 하하 16분 전 요청을 들은 나 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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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얼 전투장비 한입만 아이얼 전투장비 네 pp 아이얼 전투장비 아이얼 전투장비 고통은 좀 깡깡깡 아이얼 전투장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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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해도 해도 너그 하는거 하니오 아해주케 데이터 아xe Drive 터널 마 53밖에 안되잖아 이정도면 사일런트급이라고 오늘 시작 variation 색소로 이작진은 르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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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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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쓰레기 같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얼떼기. 말릴만은 했는데 3번 연속 말린게 껐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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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